전주 실내체육관 신축 이전 사업이 첫 삽을 떴습니다. 전주시는 오늘 실내체육관 건립 기공식을 열고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522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, 지상 3층에 총 6천석 규모의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. 새 체육관은 농구뿐 아니라 배구와 핸드볼, 배드민턴 그리고 체조 등 각종 국내 국제 경기를 개최할 수 있는 도내 유일의 체육관으로 다양한 대회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.